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먼저 무한한 가능성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려갑니다. 미지의 세계는 우리에게 있어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기대와 희망이 아닌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안내하였고, 우리의 발견은 미래를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넥스트온 넥스트온은 스마트팜 솔루션을 통해 안전한 식품 발전과 더불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식물성 천연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미래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매 순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옥천에 위치한 옥천 언더그라운드 팜은 넥스트온의 기술력이 집약된 세계 최대 재배면적의 버티칼 팜입니다. 이곳은 태양을 대신할 자체 개발 식물 광합성용 LED 기술과 온습도와 바람 등 환경 요소를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공조 기술을 갖추었으며, 광합성용 LED는 칩부터 보드까지 자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식물이 생육되는 최적의 파장과 동시에 광 분포 확산 기술을 적용하여 타사 대비 식물의 광량을 고르게 분포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또 한 가지 핵심 기술은 자체 설계한 100% 순환식 양액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저희 넥스트온에서는 특수 기술로 오폐소 무배출 순환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무제초제, 무중금독 등 인간에게 무해한 재배 환경은 물론이고, 각 식물마다 필요한 성장 환경에 맞춰 그의 적합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 365일 내내 연간 최대 1000톤에 달한 식품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없는 지구의 여러 품종들도 여러 가지 재배 실험과 테스트를 성공하여 앞으로 여러 제품과 응용 제품으로 세상에 소개될 것입니다. 개별 식물들의 특성을 고려한 생육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성장 속도를 지연시키지 않고 더욱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야채나 과일의 공급을 필요한 모든 곳에서 저희 스마트폰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고, 우리 가족과 아이들에게 먼 산지가 않은 도시내 근거리에서 신개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넥스트온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분 중 소량이라도 인간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연물을 추출, 분리, 정제 및 생리활성 기능을 연구하고 중폭하여 기능 성분을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 식물을 토대로 한 헬스케어 소재로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을 통해 스마트폰의 토탈 솔루션 공급으로부터 고기능 바이오 소재 개발로 이어지며 첨단 소재 산업의 핵심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순간들이 모여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기에 넥스트온의 사명은 인류와 지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고, 그 길들을 이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넥스트온의 미래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